287. 독서근검. 독서근검은 책을 읽으며 부지런하고 검소함은 288. 기가지본. 기가지본. 이느라. 집안을 일으키는 근본이다. 289. 충신자상 충원자상 하고 충실하고 신용있고 자상하며 291. 온양공검. 온양공검. 하라. 온순하고 어질고 공손하고 검소하게 하라. 291. 인지덕행. 인지덕행은 사람의 덕행은 292. 겸양위상. 겸양위상. 이느라. 겸손과 사양의 제일이다. 293. 막담탔던. 막담타단. 하고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지 말고 294. 미시기장. 미시기장. 하라. 자기의 장점을 믿지 말라. 295. 기소불욕. 기소불욕. 을 자기가 하고 싶지 아니한 것을 296. 물시어인. 물시어인. 하라. 306. 남에게 베풀지 말라. 308. 남에게 베풀지 말라. 309. 남에게 베풀지 말라. 309. 남에게 베풀지 말라. 309. 남에게 베풀지 말라. 309. 남에게 베풀지 말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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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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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